4월 초 현존원의 꽃들입니다. 히아신스와 수선화 옆에 복수초도 피어있고 할미꽃도 피어있습니다. 알리움은 싹이 많이 났고 아이리스가 좀 피어있고 이미 지었다 피고 피었다 지고 수선화가 좀 많이 나있습니다. 수선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뒤쪽엔 튤립과 폐무 사막의 첩불등이 있고 요쪽에는 수선화 작고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수선화가 아직 안피는 것도 있고 저 언덕 쪽에 또 수선화와 일본 아이리스가 지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은 삼각주 쪽에 수선화 꽃밭입니다. 이쪽은 작약과 목단 싹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리움도 같이 심어져있고요. 이쪽도 작약과 목단 그리고 저기는 장미원 장미꽃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이쪽에도 여러가지 꽃들이 많이 있는데 요쪽에도 수선화권락주가 있고 요쪽에 튤립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